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미술에 관심있어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저에게 자주 질문하는 주제인 우리 아이 미술 전공해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은 미술을 전공하면 가난하게 산다는데 정말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돈도 제가 원하는 만큼 벌면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걱정은 대부분 이거일 거예요. 만약에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다면 회사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대기업 같은데 취업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취업을 해서 주중에 주 5일만 일을 하면서 월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몇백만 원씩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대기업을 들어가지 않아도 본인의 능력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그 정도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지만 대기업 연구원만큼은 한 달에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는 고정관념은 조금 버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새는 정말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21세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게임으로 돈을 벌려면 게임 회사를 차리는 걸로만 거의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프로게이머가 된다던가 아니면 게임 유튜버가 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게임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개인의 기량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을 전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산다는 아니에요. 본인이 기량이 있으면 그만큼 돈을 벌고 살 것이고 돈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돈벌이에 재능이 없다면 그만큼 돈을 벌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미술을 전공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번다라는 것은 작은 편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것에는 답변을 드리기 살짝 힘든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욕심이 많고 근성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사생대회나 과학 상상화 대회 같은 게 있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서라도 무조건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상을 타는 편이었어요. 약간 제 자랑 같지만 이 상을 탄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상을 온 벽면에 방에 다 붙여놓고 혼자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미술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예체는 발레를 한다 이러면 유연성이 꼭 있어야겠죠. 후천적으로 유연성을 기르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절대음감이면 좋겠지만 절대음감을 후천적으로 키우기는 또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 집중력과 관찰력은 후천적으로 키우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력 있게 사물을 관찰하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내 그림을 완성시키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재능은 훨씬 더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는 거를 따지기보다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근성 있게 그림을 그리는지 한 번 앉았을 때 얼마나 집중력 있게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술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정말 많은 종류, 많은 수의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말을 너무 잘하는 원장 선생님은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녔던 조금 별로였던 미술학원은 원장 선생님이 말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이 그 미술학원을 이어받았는데 그 딸도 그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거를 다 인수인계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잘하는 미술학원 선생님보다는 그 원장 선생님의 인성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막상 미술학원을 다녔을 때 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감 있게 대해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무조건 정말 재능이 많네요. 예중이나 예고를 준비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원장 선생님보다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줄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인지를 먼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친구랑 학원을 다니면 조금 방해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또래랑 같이 다니는 거를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친구는 이렇게 이 정도 그리는데 나는 조금 뒤처지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도 생기고 또 친구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학원 다니는 게 재미있고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학원은 굉장히 크고 유명한 학원인데 아는 사람이 너무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고 조금 우울해지기까지 했거든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외롭게 학원을 다니는 거를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 또는 친구들이 좀 있는 학원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술학원은 미술학원을 다니는 가장 좋은 점이 남의 그림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그림을 보는 것만큼이나 남이 어떻게 그리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술에서는 특히 그래요. 모든 예체능이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또래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저는 다니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공하면 뭐하고 사나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디자인 전공한 친구들은 디자인 회사에 갈 수가 있겠고 또 저같이 책을 만드는 작가 생활을 할 수가 있겠고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생겼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회사를 들어간다거나 저처럼 그림책 작가가 된다거나 하는 몇몇 개의 길밖에 없었지만 요새는 정말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사이트에 그림 파일을 올려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는 개인 샵, 스토어판 같은 걸 또 열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작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 작은 사업이란 게 또 굉장히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디자인을 하건 저처럼 회화를 전공하건 뭐든 상관없이 자기가 굿즈 같은 것만 만들 수 있는 작은 능력이 있으면 또 이걸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런데 앞으로는 더 얼마나 미술 관련 직업이 세분화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은 부모님들이 제가 직접 미술을 같이 배울까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계세요. 저는 이거는 비추예요. 비추를 드리는 이유가 전공은 전공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운전 연습 가족이랑 하면 꼭 싸움 나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미술을 내가 조금 배워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내가 조금 알아야겠다 또는 찝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오늘 우리 자녀가 미술학원에 다녀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감정을 체크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녀에게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하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을 때 대부분 아 그렇구나 무슨 일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겠지 이 부분을 고쳐야겠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보다는 그냥 감정적인 보듬음, 용기 이런 거를 주는 게 저는 아이의 정서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서뿐만 아니라 아이의 실력 향상에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전혀 미술을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피드백을 거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미술학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받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부모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미술학원 갔다 오느라 고생했다. 오늘은 뭐 그렸니? 아 그랬구나. 밥 먹어라.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 미술 전공해도 될까요? 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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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